사이언스는 변화하여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사이언스는 세상이 정렬한 것이다 제 라버에 버릇을 잊지마 저는 그들은 잘못을 말할 것이다 워킹 타이트의 감동 실험 제 인스특은 다른 에레멘이 될 것이다 저는 라디오 액티비티 이름으로 불렀다 새로운 세상을 만든 천재 과학자 제 인생을 도전할 수 있겠지? 대단하다 세상을 변화하자 당신은 아직 그녀를 모른다 이건 제 싸움 저는 이 싸움으로 승리할 것이다 마리퀴리